22년 산 김제 오리지널 퍽퍽한 찐 옛날 햇밤 고구마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. 오리지널 퍽퍽한 찐 옛날 22년 산 햇밤 고구마 판매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.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의를 해주셨습니다. 전북 김제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. 오리지널 퍽퍽한 찐 옛날 22년 산 햇밤 고구마 판매합니다. 8월 22일부터 순차 출고 예정입니다. 8월 17일부터 순차 출고 예정입니다. 판매가격 39 판매 내용 전북 김제 햇밤 고구마 탱케이지 한 박스 혼합사이즈 제품입니다. 점령 0.0원 무료배송 판매가격 39,000원 무료배송 오리지널 퍽퍽한 찐 옛날 22년 산 햇밤 고구마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